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. 저, 티모 스킨 있는데 티모 원딜 안돼요? 해요 해요. 전화해요. 네네네. 괜찮습니다. 이거 민장 놓치지 말고 먹어야 돼요. 최대한 덜 맞고 있으면 제가 알아서 견제할테니까 최대한 덜 맞아봐요. 미니언 막타만 좀 신경써서 못하여 옳지 막타만 막타만 아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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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 괜찮 aproximadamente 잘하고 있어 오오 저 자야 나오고 바텀 라인들은 한번도 안인거같아 아니 왜 Q로 먹으면 돈 안올라요? 오오 지금 때려요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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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때리지 이거 그 Q를 상대 원딜한테 쓰면은 상대 원딜 평타 데미지가 안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? 저 꽃님 난리는데 쟤는 이름이 뭐예요? 쟤는 자야예요 와 우리 레벨 차이봐 나 레벨 3인데 와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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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격 습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키모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이 게임은 소 ni스 사용 cose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히오스는 다같이 먹는 공산주의 게임인데 이게 너무 따로 커요 서로 먹여줘야 되고 막 히오스는 다같이 행복해지는데 아 승리는 같이 하네 맞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 게임은 승리를 함께해 어 저한테 막 뭐가 오른데요? 저 고스트 핵 쓰는 것 같은데 어 어 저 뭐야 저 궁이에요? 개쩍다 그냥 정박한데 개쩍다 멋있다 여포 스킬 너무 멋있어 이거 컨트롤 누르고 막 4,3,2,2 이런 거 다 지면은 빨리 죽죠 내가 못해 내가 못해 내가 못해 내가 못해 와 근데 이거 진짜 신스라 한 10만 넣었어 와 이거 계속 할수록 뭔가 롤 하면서 느끼는 건데 되게 속상한데 왜내요?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사람 지금 여기 다 롤 몇 년 한 사람도 있네 그 손가락에 안돼요 정복자님 100일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